네 지금 보시는 방은 봉천동에 있는 다른 부동산 매물이고요 1.5룸이고 봉천동 4번 출구 방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4천에 55에 관리비 8만원에 공과금 따로 라고 하시고 옵션은 풀옵션이고 2월 28일이 만기시래요 그래서 그때까지 꼭 사셔야 되는 건지 이사가 협의되는 건지는 물어봐야 될 것 같고 화장실도 샤워부스가 보니까 따로 있네요 그래서 저 은천초등학교가 봉천력에서 도로를 하나 건너야 돼서 도보 10분 생각하시면 넉넉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사진으로만 봤지만 주방이 엄청 큽니다 이거 핸드폰으로 찍었는데 이 정도 주방이면 엄청 크죠 방은 좀 작고 주방이 큰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도 주방에다가 침대를 두고 방에 그냥 옷장으로 쓰시는 것 같은데 방은 첫 번째 사진 조그마하게 나왔습니다 요게 좀 궁금하다 하시면 저한테 문자 주시면 제가 물어볼게요 그리고 오늘 살펴볼게요 조심하세요 그리고 오늘 살펴볼게요 below com hum 감사합니다.